현대차 그룹이 기아 전기차 EV9을 시작으로 구독 경제를 본격화합니다. 기아는 19일 EV9 출시와 함께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는 기아 커넥트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. EV9에서는 원격 스마트 주차, 라이팅 패턴, 스트리밍 플러스 등 3가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기아는 추후 더 많은 기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. 차량 옵션 구독 서비스는 국내 브랜드 중에서 EV9이 처음입니다. 앞서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국내에서 옵션 구독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문매를 막기도 했습니다. 열선, 후륭조항 등 이미 설치된 기능이지만 작동을 안하게 막아뒀다가 돈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습니다. 기아는 안전 사양이나 기본 사양이 아닌 편의 사양 부분에서 상품을 제공하고 사용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차별화했습니다. 현재 구독 상품을 두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됐다는 의견과 찹값과 별개로 매달 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새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 좌율주행 성능이 강화돼 주행 중 운전자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면 동영상, 게임 등으로 구독의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뉴스토마토 황준행입니다.